경기도 소방이 화재가 잦은 봄을 맞아 다음 달까지 봄철 화재 예방에 나섭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와 소규모 숙박시설, 상춘객이 찾는 야영장,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등 현장에서 지도와 단속을 통해 화재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영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차광막을 씌운 비닐하우스 한 동. 안을 들어가 보니 좁은 복도를 통해 방이 이어져 있습니다. 어르신 혼자 생활하는 주거용 비닐하우스로 화재에 특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지도를 합니다. 경기도 소방이 이렇게 화재가 잦은 봄을 맞아 다음 달까지 봄철 화재 예방에 나섭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2,700여 동과 소규모 숙박시설 1,300여 곳을 찾아 화재 안전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소방차량 진입 여부를 확인했고요.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했고요. 안전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담배 꽁초나 소각 등으로 인한 소각에 따른 불티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글램핑과 카라반을 비롯해 상충객들이 찾는 야영장 600여 곳에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비상 손전등 등 설치 여부 확인과 안전지도를 통해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화관과 쇼핑몰, 숙박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에 총력을 다합니다. 봄철은 건조한 기후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봄철 기간 화재 취약 대상과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형 산림화재 대비를 위해 신속한 초기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